안녕하세요. 복수학과 패러법은. 오늘은 고구려와 수당전쟁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고구려와 수당전쟁 관련된 내용은 11년 기출문제의 단독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사할 때 수당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고 약간의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테마 12번 고구려 수당전쟁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수당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이 수당전쟁에 기록된 그 책은 삼국사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의 수당전쟁의 한계성 있어 기록에. 이거는 고구려도 고구려 기록 자체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백제를 포함해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당시에는 그 당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당시 고구려 백제의 역사책이 많이 소실됐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부식이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을 많이 뺏겨놨냐면 그 옆에 있는 중국의 책을 많이 뺏겨놨어. 수나라, 당나라 전쟁도 자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 자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나라에 기록을 많이 뺏겨놨어요. 그래서 신당서나 구당서에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뭐냐면 고구려가 주체로 해서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주체로 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중국의 시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나 당나라가 공격할 때 고구려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수나라나와 당나라의 상황만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적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화의 전쟁을 보죠. 수화의 전쟁. 자, 그 발달이 됐던 것이 뭐냐면 수나라죠. 수나라가 이제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중앙집권적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수는 문제가 고구려에게 예전에 형식적인 조공책본관계를 실제적인 조공책본관계, 예속관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왕에게, 그 당시 고구려 왕은 영양왕이었죠. 영양왕에게 입조를 하래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하고. 고구려 입조를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아예 이참에 선수를 치자. 그래갖고 그 당시 영양왕이 말갈병들.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말갈병들을 뭐냐면 동원해갖고 요소를 공격하죠. 선빵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때 선빵 때릴 때는 요소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문제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 시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선빵을 맞았으면 문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갖고 30만 원정을 이제 하게 되죠. 30만 대군을 이끄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삼국살 기록이에요. 30만 군을 이끄고 갔지만 수군을 뭐냐면 만나서 실패했다라고 돼 있어요. 실패했다고. 그 정도 간단하게 적혀있어.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것도 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신채원은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통해서 오히려 수 문제체를 위해서 고굴군이 대응을 했고 강의식 장군에 의해서 수 문제 대군이 격파됐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출처를 안 막혔죠. 출처를.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가지고 요즘 학계에 많이 많아. 왜냐하면 신채호가 역사가잖아요. 이 사람은 팩탈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식결을 가지고 역사를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요거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가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뿐이지 나름대로 팩탈 바탕으로 자료 바탕으로 쓴 거니까 어느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중국 지역에서 예전부터 자신들의 패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싸우다가 전쟁을 지면 항상 자연재라든지 이런 걸 포장해서 포테이터하는 식으로 기술하는 게 많거든요. 하여튼 수 문제의 침을 물리치인 영양왕은 나중에 수양제의 침을 받게 돼요. 수양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 번에 거쳐서 침입을 하셨어요. 그중에 1차 침입이 되게 유명하죠. 113만을 끄고 쳐도 왔죠. 여기에서 113만인데 113만 안에는 여러 가지 치중대라든지 보급대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수양제가 요동방호선의 제1선이었던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이게 뭐냐면 도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시성을 한 달 동안 공격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양제한테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보급이 되게 중요한데 113만의 보급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류로서는 보급이 안 되니까 해군을 동원해서 보급을 했는데 기록에는 나타나는 줄 알았지만 그 해군이, 순환아 해군이 그 당시 평양을 공격하다가 아,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평양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을 통해서 그 승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의 별동대, 별동대 30만을 뽑아가지고 그 당시 누구예요? 우주문을 시켜가지고 빨리 그들 분들을 남아시켜서 평양을 공격했죠. 그래서 막 평양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대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울지문덕이에요. 울지문덕은 우주문의 공격을 정보로 승부하지 않고 칩다 빠진다 식으로 게일라 식으로 이제 뭐냐면 조금씩 후퇴를 내요. 결국에는 이제 우주문의 별동대가 나중에 신이 빠지기 시작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급이에요. 그래서 그 보급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자체 보급을 이제 하려고 병사들에게 30kg 이상의 짐을 지고 쌀을 지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병이 아니라 대부분 보병이거든요. 그러나 보병이 이제 걷다가 30kg 이상을 짊어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보급이 딸려가지고 기진백진할 때 거기다가 울지문덕이 또 게일라시고 나오니까 그때를 노려가지고 살수에서 수군으로 공격하죠. 수군이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살수에서 수군을 통해서 그 당시 격팔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순화군대가 몰살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살수대첩이죠. 이때 살수라는 것은 청천강을 얘기해요. 청천강. 평양 북쪽에 있는 큰 강이 있죠. 자 그때 우중문하고 그 울지문덕 간의 이 싸움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씨라는 게 있어요. 자 울지문덕이 순화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인데 이 시가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불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가 나오고 그 당시 사람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신묘한 계층은 천문을 깨뜨리고 기묘한 계획은 지지를 통달하였더라.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면 어떠하니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만족함을 알고 지족이라는 말 자체가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고구려가 도교가 학살이 됐다는 걸 좀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침입이 실패하고 나서 그만둬야 되는데 또 2차 침입, 3차 침입까지 하게 돼요. 수요양재가. 미쳤죠? 그래서 결국 3차 침입을 하는 도중에 저쪽 남방에 남쪽의 보급을 담당했던 이때도 보급이 문제야.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양재가 버티지 못하고 그 고구려 침입을 뽑기해버리고 수요양재 대응성이죠. 거기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저쪽 강남지역 남경이 있고요. 거기에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자기 부하장수였던 우문하급이에서 목이 베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남경지역 지금 그 지역에 큰 무덤이 있었어요. 양재 무덤이. 양재 무덤이 아니라 조그마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뱉고 똥 놓고 오줌 놓고 막 그래.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거기는 진짜 문화재 관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고구려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수험 국력수험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당남아의 전쟁을 볼게요. 당과 고구려의 관계는 초창리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조였고 당고조였고 그 당시 집권자에는 영양왕이 죽고 영유왕 영유왕은 당남아 친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교도 받아들이고 수나라마 고구려 싸울 때 전쟁 전쟁할 때 포로도 교환하고 그런 친성관계를 유지했죠. 고조도 지금 천활통일 때 국내 안정이 필요했던 거고 또 돌골래 침해받기 때문에 고구려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당태종 때는 달라졌어요. 당태종 때는 나름대로 정권도 안정돼 있고 그리고 돌골도 물리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천하 자신의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내비친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영유왕은 뭐냐면 계속 친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당태종에게 그래서 당태종 고구려의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서 봉옥도 봉옥도 라는 거는 지도 같은 것도 갖다 바치고 경관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고구려가 당나라의 수나라를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때 영유왕이 뭐냐면 약간 유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유왕은 그 앞에 전쟁이 있죠. 수화의 전쟁에서 큰 공원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수문제의 수군을 평양에 침입했던 수군을 격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벗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당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비록 이겼지만 고구려가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복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당나라와 계속 싸우면 더 피폐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성관계를 유지했던 거지. 그런데 이걸 본 강경파 강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연계소문이거든요. 연계소문이 가만히 있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때 영유왕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천리장성 있죠. 천리장성을 축조에도 명령을 해요. 천리장성을 그래서 천리장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의 고조시대 때 천리장성은 아니고요. 이쪽 비사성부터 신성 여기까지 요하 경계선 있죠. 요하 부분을 큰 장성을 쌓는 거야. 성과 성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유물 유적이 좀 남아있긴 했는데 만리장성처럼 우리가 성을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성과 성 주변에 뭐냐면 약간 방어시선을 보강한다? 이런 개념이야. 고조시대 천리장성으로 달려야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천리장성을 사투로 감독관으로 파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계소문 입장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쿠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영유왕과 온건한 기족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이걸 대동강에 시체 상산조각내에서 대동강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보좌왕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보좌왕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허수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계소문이 대남 강경정책을 피게 되죠. 강경정책을.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은 이게 어떻게 신하라는 놈이 왕을 죽일 수 있냐 빌리 잡았죠. 그래서 근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와요. 자기가 친정은 해야죠. 30만 대군이 상당히 정예병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수 문제처럼 무식하게 많은 병력 끌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고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당태룡은 나중에 호홀적으로 작전을 전개해서 예전에 문제 푸는 것처럼 요동방어선의 거점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해. 그래서 제일 먼저 감봉했던 안시성을 무너뜨리고 백암성에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남고 유일하게 남았던 성들이 안시성이야. 그래서 안시성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석성이 아니라 토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성주가 누구냐면 양만추로 알려졌어요. 이것도 정사기록은 아니고 그 당시 야사기록이죠. 야사기록. 야사에 적혀있던 건데 박지원의 연하이기나 송충기대 동충당 성생 별집에 야사하로 전해져요. 그래서 양만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영계소문과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영계소문이 쿠테타를 익혔잖아요. 그래서 반발해서 결국 영계소문이 굴복을 못하겠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1년 동안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안시성은. 그런데도 버텼던 사람이야. 결국에는 영계소문은 안시성의 양만추를 인정하고 물려나게 되죠. 안시성을 공격했을 때 그 당시 고구려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군대를 15만 정도 파견했다고 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주필산 전투에서 평원전화하는 것 계속 깨졌잖아요. 예전에 얘기를 했고 안시성이 계속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겨울은 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력을 따로 안시성 벗어나서 무시하고 뭐냐면 국백 군대 입구고 평행성을 공격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던 고구려는 상성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가면 뒤에 있었던 고구려 군에 의해서 보급료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결국에는 당태종이 포기해 보이고 이제 뭐냐면 후퇴하게 돼요.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아까 신라의 김춘추가 찾아온 거야. 김춘추가 그 당시 다야성 공격을 받고 백제 공격을 받고 시에 빠졌던 때죠. 그래서 영계소의 구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당라 찾아간 거야. 그래서 당태종에게 설득을 시키죠. 우리가 뒤에서 보급을 재주겠다. 너네 제일 문제가 보급 아니냐. 그러면 먼저 백제를 쳐달라. 그래서 백제를 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보급을 받고 너네들이 원했던 고구를 치라는 거지. 신라의 적은 백제잖아요. 그런데 당라의 적은 고구려야. 그러면 서로 쳐주면 어떻게 좋죠. 당태종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단동맹이 맺고 이때 구두로 나중에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할 때 대동강 이남 땅을 넘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어요. 그게 나중에 어디에 나왔냐면 그 당시에 당라가 신라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굴 확인하냐면 설인기라는 사람을 확인해요. 설인기. 그때 설인기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라 측에서 답설래. 강수가 썼다고 하는데 그 당시 답설림기서라는 유명한 답서를 쓰는데 거기에 나와있어요. 구두로 약속한 것이 학자들이 그 당시 당태종과 김춘추의 약속은 못 믿겠다. 왜냐하면 당라가 기록에 나와있지 않고 삼국사기에 거기 답설림기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미약서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당태종이 이렇게 몇 번 고구려 싸워보니까 고구려 정면전을 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당태종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향을 돌리죠. 직접 대군으로 싸우는 것은 소모전을 벌여요. 소모전. 첫 번째 소모전. 그래서 소모전을 보면서 고구려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약화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영양열에 있는 말갈병들을 동원해가지고 1만 명, 2만 명 정도 그래서 고구려의 요동방어선 선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면 그 당시 고구려는 산성중심이기 때문에 공격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피난을 가야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또 와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데 한두 번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구려도 변경 방어선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거의 멸망할 때 영계선 4호죠. 영계선 3호 때 그때는 이미 요동땅 지역은 당나라 넘어갔다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송호전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남부지역 있죠. 남부지역. 고구려 남부지역은 방어진지가 벌려 없어요. 그래서 이완에 남부지역을 공격을 해요. 신뢰와 미작을 맺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자면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북쪽의 1전선 뿐만 아니라 남쪽의 2전선을 구축을 해요. 그러면 고구려 입장으로 볼 때는 병력이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 되는 거죠. 고구려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록에 450만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남쪽에서 신뢰에 보고를 받고 진격을 하죠. 물론 이것도 제대로 안 돼서 도중에 평화하고 도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고구려 입장일 때는 심지어 각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를 상당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약화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당태종이 죽고 고종 때 고구려 하나 4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4분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버린 거죠. 신라군과 함께.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요. 하여튼 이렇게 수호와 당나라 전쟁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당시 수나라라와 당나라 하고 싸울 때 공격해보면 싸워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기고 나서는 좀 머리를 숙여피가 있었어. 고구려가. 왜냐하면 고구려는 중국의 수당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부족해요. 한두 번 전쟁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 중국이 마음먹고 달려들 경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는 유목민족도 아니잖아요. 자꾸 해가지고 좀 약간 머리를 숙이고 좀 뭐냐 비해를 맞추면 나름대로 고구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중국 입장에서 또 고구려한테 두 번 당했으니까 한 번 대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근데 이게 뭐냐면 평화군 이기고 나서 너무 승승장구하고 뭐냐면 한 번 대하니까 당나라 열받은 거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 멸망을 하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신라인데 신라는 나중에 이제 당나라 또 싸우게 되죠. 근데 당나라 싸울 때 계속 신라군이 승전하느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라는 계속 사절떨 당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제 편지를 막 쓴 거야.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써놓고는 실제로 당나라 공격하면 맞대응을 하고 물리치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나라에게 물려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당나라 전때는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가 그냥 그 당시 당나라 신라만 공격하는 게 티베 지역으로 또 공격받고 그래갖고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려날 명군을 당나라가 신라가 계속 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뭐냐면 군대 철수했다 해서 철수를 내 버린 거야. 그래서 신라가 상당히 이른 측면에서 외교적 능력이 고고려 뛰어나. 그래갖고 국가가 성장하려면 외교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외교적 능력은 김춘추로부터 비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신라의 외교적인 능력은 후에 고려에도 영향을 줘요. 고려의 외교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하여튼 참 아쉽게도 이렇게 고고려가 열망을 당했죠. 다음 시간에는 상국의 합의 기구하고 여기 내용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상국의 간등조직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